주식시리즈 175탄입니다. 아주 대단히 끼가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아주 끼가 있는 과거의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가 쏠쏠한 그럴 종목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매수를 한다고 해도 지지부진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아주 끼가 있는 종목은 매수하시면 아주 재미가 좋습니다. 대박주식시리즈 175탄이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또한 최하 추천 수익률이 1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인데 잠재자산의 변화가 어떻게 왔느냐 2015년도에 7,600원 그 다음에 그 이드네에 8,200원 그 이드네에 11,000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잠재자산이 12,00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이 아주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대박이 터집니다. 지금 여태까지 왼쪽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거에요.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제가 대박주식시리즈 240탄을 추천해가지고 올렸던 수익률인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를 했고 제가 동시에 추천하고 동시에 같이 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 최하 4배에서 5배 이상 수익이 나는 1000% 종목들만 지금 175탄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의 대박주식시리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기존의 추천 종목이고 이 종목으로 인해서 저희 카페에서는 1500% 대박을 이미 터뜨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하고 있다. 자 이 종목이요. 저희가 1500% 넘게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2만원 가까이에서 이 종목의 꼭지 보표가가 이미 쳤다. 전략 매도차라. 앞으로 5년, 6년 길게는 10년 동안 이 종목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향 분석을 내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거의 2만원에 다 수익 실험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제 예측대로 5년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5년 넘게 급락을 하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니까 얼마까지 이 종목이 하락을 했는가. 자 35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오면서 지금 9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90%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장으로 주가가 바뀌게 되면은요. 전저점 3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하락하느냐. 1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페에서 이미 1500% 대박을 터뜨렸고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6년 길게는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왜? 이 종목의 꼭지 보표가는 이미 끝났다. 라고 제가 시향 분석을 내렸던 종목인데 벌써 5년 넘게 5년 넘게 이 종목이 2만원에서 3500원까지 제 예측대로 정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100% 가까이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절대 이 특정 금액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 35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이미 1500% 수익을 저희 카페에서 냈고 꼭지 보표가를 가르쳐 드렸고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왜? 쳐다보지 마라. 이 종목의 작전 세력들이 다시 1000%, 2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주가를 하락을 시키는 구간이 앞으로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내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강하게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 3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1000원에서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2000만원을 측정을 했습니다. 2000만원. 자,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이 종목이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아도 오지 않아도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35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1000원까지 하락을 하게 될 텐데요. 자, 1000원에 내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대충 12000원은 잡아도 1000원에서 내 잠재자산 12000원만 잡는다고 해도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따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죠? 따먹고 들어가는 당상이다. 이런 이야기 있죠.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압니다. 자, 그래서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자, 따먹고 들어가는데 이 종목의 과거가 얼마까지 올랐냐? 2만원이 제가 꼭지 목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은 2000%가 터지는 종목이 오시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을 제가 2천만원으로 책정을 했다. 아,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3000%가 터질 수도 있고 4000%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1000원까지만 계산을 해서 목표가를 2만원 잡아도 2000%인데 1000원 이하 500원으로 내려가면 이건 뭐 2만원 잡으면 4000% 아닙니까? 그러면 추천 금액을 4000만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 업종의 업황상 4000%는 단기간에는 힘들다. 왜? 업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2000%만 여러분들한테 책정을 해드릴 것이고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네이버 카페에 찾아오는 방법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유료 카페, 그 다음에 무료 카페 이렇게 자세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그럼 잠재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에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네이버에서 세상에 공시를 하고 알린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 잠재자산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제 삼선전자 아직까지도 이제 삼선전자 이제 조종만 오면 매수하겠다라고 별로는 분들이 많죠. 이번에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진입 못하신 분들 다시 조종이 오면 삼선전자에 꼭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정신 차리십시오. 막차 타는 수가 있습니다. 삼선전자의 배신 이번에도 한번 배신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매수하는 구간이 이제 제2의 2차 삼선전자의 배신 막차를 타는 수가 있다. 제2의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삼선전자에 올인할 때가 아니올시다. 저를 찾아오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수하셔야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자,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요. 저랑 만남을 갖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쓸데없이 그냥 찾아오겠다라는 사람 뭐하러 만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50% 할인받을 수 있는 이 멤버십 회원을 가입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남의 기회를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 지금 현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만나고 있는 분들은요. 최소 몇 억에서 수십억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이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잔고증명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수십억이 있다. 이렇게 잔고증명까지 하면서 빨리 만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미 한 달 넘게 예약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무조건 만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산 1억 이하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제가 여태까지 기회 제공을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가 한 달 반이 반이 돼서 여태까지는 고액 투자자들만 제가 만났는데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번 주서부터 오후 3시에서 9시까지 주중에 매일 만남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그냥 무작정 오신다고 제가 다 만날 수는 없고요. 멤버십 회원 이 회비를 내시고 예약을 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만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돈이 되는 종목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저는 제 능력에 대한 가치를 최고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제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제 능력에 가치만큼 비용을 받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주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돈 많으신 분들은요.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올 때 이제 곧 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자그마치 240개 종목을 2016년도에 추천을 했는데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최하 1000% 이상 종목만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뭐 선별하실 필요가 없어요. 돈 많으신 분들은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이야기하죠. 자 2020년도 2월 26일날 이 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앞으로 4,5년이 지나게 되면 대공황이 오는 날이 올 텐데 이때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설명,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돈 버는 능력, 그리고 나를 따랐던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현재 회원들의 수익률 그 수익률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때도 경제대공황, IMF, 퍼펙트스톰, 블랙스완 뭐 이런 동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회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놈들아 아직까지는 금융위기를 논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주시투자를 해야 될 때니까 주시투자 하지 말고 주시투자에 올인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때가 되면 정확히 고점에서 남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최고 종합주가 고점에서 내가 이제 금융위기를 준비해라 라고 약속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저는 지켰습니다. 2월 26일날 이 포스트를 보시면 이제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포스트를 글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 정확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증권방송 TV를 아무리 찾아봐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하다는 애널리스트들을 아무리 방송을 들어도 그렇게 금융이론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실전에서 개판인데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제 제2의 신호탄이 곧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날 제가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2의 신호탄이 터지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온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잖아요. 주식을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종합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박주식 시리즈 175탄을 미리 예측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 이번에 전자점 3,500원을 깨고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서 지금 약 6,800원까지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 종목 제가 얼마까지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드립니까? 미리 예측드리잖아요. 이 종목 1,000원까지 빠진다고. 지금 거의 7,000원 가까이 올랐는데 이 종목 1,000원까지 빠지면 현재가에서 7토막이 난다고 제가 미리 예측드리잖아요.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미리 예측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배예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요.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십시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보통 기본 40개에서 50개씩 매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그 다음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준다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이 드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돈 버는 비결 전업투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전업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벌어먹고 살겠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50% 활인 대박 주식 시리즈 50% 활인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원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지금 매달 18일날 연 6%에 고협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에 관심이 있는 분은요. 이 포스트를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포스트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 방송은 뭘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구인구직 이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취직활동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목회자나 선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